무슨 게임 할래? 아 우리 그거 할래? 민경완 장점 말해 응 그 장점을 말하는 거 어때? 아 아 엄청 쉬운 거 있어 민경완 장점 말해 이렇게 들어가면 돼 언니 우리 게임 할 건데 같이 할래? 민경완 장점 말해 그럼 일단 불러주자 언니 참나 봐 민경완 장점 아니 너부터 너부터? 나부터? 이럴 그러면 어떻게 해 이렇게 첫 번째 난 점점 자체가 못생겼다 두 번째 선사국 쓰레기 세 번째 빨리 말해봐 세 번째 빨리 말해봐 세 번째 빨리 말해봐 단점이야 단점이 아니야 아 단점? 어 어 어 어 언니 차례 민경완 단점 말해 오케이 어 어 아니 왜 그랬어 뭐라고 그랬어? 어? 뭐라고 했어? 야 너네 진짜 좀 원하잖아 뭐라고 했는데? 야 너네 좀 원하잖아 뭐라고 했는데? 야 너네 좀 원하잖아 야 너네 좀 원하잖아 오우 오 아니야 오 조용히 해 아 빨리해 아 빨리해 제 꼴을 낼 수 있어 아 빨리해 아 빨리해 감사합니다 아 아 몸을 뗏어 하이 아니 일단 빨리 해 봐 나 제가 단점 받으면 두 번째 이렇게 한 번 공부하게 두 번째 두 번째 춤에 추억 어찌 이했어요 우리 그러면 단어를 좀 진짜 너무 예쁘다 아 그러면 나는 지윤 님으로 아쉬워 야 너 그러다가 뒤를 뜨지 안 빠져면 단백질 못먹어지겠다 이 자식을 먹기 전에 우리나라 교통사고 가라고 이번에는 기원님 싫어 3 탕 탕 탕 탕 탕 탕 탕 앉으세요 앉으세요 아니 교통장이 기다렸으니까 이러다가 사고나 아니 잠깐만 나 아까도 여기 앉아있다고 갑자기 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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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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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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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